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11시 26분 11시 26분입니다 달방 봤냐고요 아직 못 봤어요 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오늘 약간 미니 운동회 그 편 아닌가 좀 오늘 발렌타인데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발렌타인데이도 사실 몰랐어요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더라고 오늘 나이가 드니까 뭐 발렌타인데 이런 거 잘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오랜만에 브이랩을 켰 브이랩이 아니구나 이제 위버스라이브구나 위버스라이브 켰나 슬램덩크를 봤습니다 어제 봤어요 어제 되게 슬램덩크를 처음 봤을 때가 중1? 약 약 약 한 10 한 7년 전이었네요 슬램덩크를 처음 봤을 때 17년 에 버틴 끝에 슬램덩크의 붐이 오더라고 초등학교 6학년 막 중1? 이때 봤던 거 같은데 결국 슬램덩크의 붐은 왔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슬램덩크 감상평 어제 저녁에 봤는데 저는 이제 그 슬램덩크에 약 슬램덩크 100회 이상 만화책을 정독한 사람으로서 저는 만화책이 더 재밌습니다 감동은 있었다 마지막 10분을 향한 감동은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앞전에 설 그 그런 스토리들을 확실히 인지를 하고 보면 훨씬 더 재밌을 거다 음 저는 이제 슬램덩크 굉장한 이제 매니아 로서 점검 만화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음 어릴 적 이제 슬램덩크를 보면서 농구를 했던 사람으로서 음 저는 감히 감히 만화책을 꼭 정독을 하시면 어떨까 중간중간에 이제 그 저거 더빙판으로 봤는데 왜 이 장면이 안 나왔지 왜 이 장면이 안 나왔지 왜 이 장면이 안 나왔지라는 게 좀 많았었어가지고 슬램덩크 물론 좋았다 음 물론 좋았다 네 이제 그 슬램덩크 봤어요 여러분들 슬램덩크 이야기를 그만해야 하나? 슬램덩크 안 본 거 같은데 여러분들 잘 제 슬램덩크 최애는 그 슬램덩크 그 슬램덩크 처음 봤을 때부터 정해 저는 정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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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몽고룰이랑은 좀 달라요 그게 이제 그 만화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만화 그냥 이렇게 애니메이션상에서는 전반 후반으로 나눠지지만 20분 20분 이렇게 나왔지만 그때 당시로는 그랬을 거예요 그게 연재됐을 때는 아마 전후반으로 됐을 텐데 지금 4쿼터 아마추어 고등학교 농구에서는 하프타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프타임이랑 해서 10분씩 4쿼터 약간 좀 약간 좀 뭔가 좀 현대적인 룰이랑 좀 섞여 있는 게 그 석점 라인이 약간 좀 제가 중2땐가 중3땐가 사실 이렇게 좀 뒤로 갔는데 그거는 좀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니 어? 저거는 저때 이렇게 돼 있었네? 고등학교 2땐인가 중3땐인가 아마 그 석점 라인이 조금 뒤로 왔어요 피바룰 뭐 재밌게는 봤습니다 하지만 어 울진 않았다 아무튼 슬련덩크 이야기 슬련덩크 재밌게 봤어요 TV 봤습니다 오늘 저녁 먹었네요 저녁 안 먹었어요 저 지금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응 금식댁이 아무것도 안 프로틴 셰이크 하나 먹었네 발렌티노? 뭐 되게 발렌티노 갑자기 엠베스터가 돼가지고 네 재밌게 촬영을 했던 거 같아요 발렌티노 근데 진짜 너무 일정이 너무 타이트였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피팅하고 다음날 쇼 보고 그 다음날 출곡이었어가지고 한동안 시차를 아예 못 맞췄었어 그니까 미국은 갔을 때 시차 맞추기가 힘들고 돌아왔을 때는 괜찮은데 유럽은 갔을 때 시차 맞추기가 힘들고 아 갔을 때 시차 맞추기가 좋고 돌아오면 힘들어요 어디서 못 챙겨있어 觀眾 그거 너무 빠른데 나 진짜 좀 읽어주고 싶은데 저 초콜릿 못 받았어요 나 오늘 발렌타인데이인 줄 몰랐다니깐요 초콜릿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발렌타인데이라고 발렌타인데이라고 나는 라이브 하러 와서 알았어 중국이 시타 노래 하는 거 봤냐고요? 봤어요 왜 뭐 새벽에 그렇게 라이브를 해? 저의 근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농구매니아로서 슬램덩클 봤다 NBA도 봤다 슈타 굉장히 촬영 열심히 하고 있다 슈타 가볍게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좀 진지해졌다 좀 이렇게 말하셨다 오늘 밤 음식 뭐 먹냐고? 저는 오늘 금식을 할 예정입니다 가끔씩 금식하면 되게 몸도 가벼워지고 좋아요 발렌타인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맨날 이렇게 찾아봤는데 바렌타인데이 초콜릿 보이시지 못했어요 초콜릿 보이시지 못했어요 화이트데이가 언제지? 그러면? 화이트데이가 화이트데이가 먼저인가요? 발렌타인데이가 먼저인가? 화이트데이가 3월 14일 한 달째구나 개인적으로 이제 그 발렌타인데이 때는 초콜릿을 주는 거고 화이트데이는 사탕을 받는 거잖아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초콜릿으로 하자고 그냥 초콜릿이 솔직히 더 맛있잖아 사탕으로만 누가 NBA 결승에 진출할 것인가? 수잠덩크 덕분에 여러분들 그 농구의 붐이 좀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구의 팬들이 좀 늘어났다 감히 NBA 결승전을 생각을 해본다 최근에 트레이드가 굉장히 놀라운 트레이드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응원하는 팀이 올라갔으면 좋겠지 근데 힘들지 않나? 하지만 하지만 두꺼라 요즘 맨피스 너무 잘하고 서부는 서부 결승 뭔가 선즈 맨피스 감히 생각해본다 서부 결승 서부 결승 동부 동부 미러키 올라가고 동부 또 뭐라 잘하려고 공부가 가늠이 안 되네 이번에 트레이드가 완전 완전 난리 나와가지고 아무튼 농구 이야기 그만합시다 농구 이야기 그만 오늘의 TMI에 저는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프로틴쉐이크 하나만 먹었습니다 조금씩 금식하는 몸이 가벼워지는 그런 날도 필요하죠 사실 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금식하고 있습니다 형은 운동 꾸준히 하시나요? 그냥 뭐 틈날 때마다 하려고 해요 그냥 어깨가 아무래도 수술을 했다 보니까 안 하면 또 안 하는대로 또 안 좋아져가지고 네 재활 또 꾸준히 하고 있고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또 안 한꺼번에 또 많아서 또 안 mindfulness 또 substanti 발렌티노는 어땠냐고 발렌티노 엄청 거기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촬영했어 미국에서도 촬영 재밌게 했었고 사실 발렌타인데이 뭐하는 날인지 잘 몰라요 발렌타인데이에 대해서는 찾아보고 우리 그냥 초콜릿을 주고받는 날 굉장히 뭐랄까 그냥 상업적인 날이지 않나 로마 제국부터 나오네 아무튼 뭐 역사적으로 뭐 좀 기네 호빈이 곧 생일이지 안경 써달라고요 안경? 안정을 왜 써달라는 거야 이 방송을 하기 위해 다른 멤버를 부르지 않았냐고요? 내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각자 할 일 있겠죠? 음 아까 호비랑 같이 있긴 했었는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저의 타투를 그렇게 궁금해하시다니 어떻게 되면 뭐 알게 되지 않을까요? 공항 너무 빨리 나간다고요? 저는 근데 어릴 때부터 좀 빨리 걷는 편이긴 했는데 아니 그게 아무래도 이제 공항이 이제 뭐 저 혼자 쓰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고 다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것만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넘어지는 사람, 부딪히는 사람도 일반 그냥 여행 갔다 오시는 보통의 분들도 막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런 걸 너무 어릴 적도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봤어 근데 난 그게 좀 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좀 빨리 나가줘야지 다른 이용객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꽤나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 막 어릴 적에 그 막 어린 친구들도 막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인 공간도 아니고 공공시설인데 저는 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 같긴 해요 또 와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긴 한데 정말 문 부딪히고 넘어지고 저는 그래서 좀 빨리 나가 드리는 게 다른 수많은 이용객분들한테 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음 원래 발렌타인데이 때 꽃을 줘요? 꽃을 사달라는 분들이 많으시네 지민이 앨범 지민이 앨범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했죠 그거 나온다고 그쵸? 응 이야기한 거 V앱에서 이야기했던 거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라고 고맙습니다 Literally 내가 Women 들 감사합니다. 만화책 좋아하냐고요? 어릴 적에 만화책 많이 읽었는데 요즘 웹툰도 안 보고 만화책도 맨날 해보고 어릴 적에 보던 거 다시 좀 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슬램덩크에는 그 인생에 희노애락이 담겨있는 만화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음 뒤에 누구 없습니다 뒤에 없어요 나도 이거 보여요 나도 없어 없어 어 없어 없어 나도 나도 의문이 왜 쌍꺼풀이 한쪽만 생길까요? 나도 항상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근데 피곤하면 어느 쪽도 생긴 해요 근데 이게 저희 엄마도 30대 때 쌍꺼풀이 생겼다고 하고 이게 쌍꺼풀이 아니라 주름이래요 주름 응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주름이 나도 짝눈인 거 압니다 웹툰 보나고요 웹툰 안 봅니다 어릴 적에는 봤었었는데 모르겠다 웹툰 안 봅니다 웹툰 안 봅니다 그래서 초면부 뮤지컬 도전해도 될까요? 도전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도발적인 분이 계신데 마, 더글로리 봤나 이런 안 봤어요 초고루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도발적이시네 네, 여러분 시험 있으신 분들 부디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홀리 잘 지냅니다 홀리 굉장히 잘 지냅니다 분리 잘 지냅니다 부석순가의 챌린지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챌린지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그런 건지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민망한 거였구나 다시 한번 깨닫네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시는 분들 다들 축하드립니다 취직 가시는 분들도 축하드려요 지금 마시는 거 물이 왜 술을 안 마시냐고요 아니 무슨 매 순간 술을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여 물여 그냥 패션위크를 살면서 처음 가봤거 아닌가? 마실 거 아마 처음이었을 거야 나는 그런 데인 줄 몰랐어요 나는 패션쇼가 그렇게 일찍 끝나는 줄 몰랐어요 20분? 30분? 되게 뭘 해야 될지 제 왼쪽에는 이제 샘 스미스 형님이 계셨고 뭐 찰리XCX 뭐 몇몇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냥 쇼는 재밌는데 제가 막 그렇게 막 그 막 이런 거 막 앉아가지고 막 막 이렇게 뭐 이런 거를 평소에 하는 성격도 아니고 보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많은 분들이 막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 되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곧 서른이죠 이제 한국 나리는 지금 서른 안 하는데 그건 이제 많이 되고 서른이 되죠 이제 진정한 서른이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확인하는 서른이 되기 때문에 just kind of 부산콘 영화 나온 거 봤냐고요? 아직 못 봤어요, 저는 그 저는 공연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직 못 봤어요 우리 파일 받아서 회사에서 봐야겠다 회사에, 시사에 그게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봐야겠어 너무 튀지 않을까? 내가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극장에 있으면 너무 튀지 않을까요, 제? 제, 저의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 영화관에 이제 있으면 얼마나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시겠어요, 그냥 당사자가 거기 있는데 쉽지 않게 찍는 게 재밌냐고요?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멤버들 컴백하면 이제 뉴미디어 그런 거 해 주려고 만들긴 했는데 게스트분들이 너무 다양해졌어 아주 좋아하시는 것은 너무 빨라요, 여러분들 채팅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여러분들 채팅 너무 빨라요? 봄날 봄날 부산권 봄날 때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뭔가 좀 좀 되게 울컥하더라고 봄날이 6주년이었다고요? 와우 시간이 그렇게 됐다고? 공지가 나갔죠? 공지가 나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지 나갔죠? 공지 나갔다 공지가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날을 위해서 우리 한번 힘내봅시다 12시 공지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깜짝 공지 우리 그날 봅시다 아시겠죠? 뭐 이게 아직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뭐 아무튼 뭐 여러분들 우리 오프라인에서 봅시다 아무튼 저 이제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어 저도 이제 좀 쉬어야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조만간 봅시다 안녕 안녕 안녕